아.. 아 그게 여기야? 얘네 건 건드리질 않았다니까 뭐야 이건 건드리질 않았어 야 내가 ET 됐네 ET 야 난리 났었지 여기가 이거 지옥이야 지금 여기가 난리 났었어 이거 지옥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결국 ET로 결정될 거 미워해 하나 날 위해 와! 됐다! 됐어요! 됐어요! 야 우리 진짜 오래 해놨다 음악 듣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음악 들으세요? 음악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여기 옛날에 엄청 서성형 여기다니라 총각시 안에 여기 아 누비고 다녔다 야 야 야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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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박수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현재 3시 1분 돼서 수정권 네 수정권 사용 못하시고요 바로 엔딩 장소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이런 그 트랩 가둬 놓으면 안 돼 우리 그래 우리 좀 풀어줘 자유롭게 해줘야지 자유롭게 해줘야지 야 내가 ET 됐네 ET 야 난리 났었지 여기가 이거 지옥이야 지금 여기가 난리 났었어 이거 지옥이야 최악이야 진짜 형 ET 소민이에요 ET 가재 소민 이게 재미있어 야! 왜 소민이한테 자꾸 난 왜 가재야? 난 진짜 난 소민이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자꾸 ET 플러스 가재래 아 왜 소민이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그림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럼 자 일단 맨 오른쪽 방금 보신 양세찬 씨와 송지호 씨 팀 거는요 네 안 걸려야지 뭐 유재석 씨는 ET이고요 네 지석진 씨는 샘 스미스 아 그대로구나 그리고 김종국 씨는 바디 페인팅 그대로고요 네 하하 씨와 지효 씨는 예쁘게 명품 의상 최악! 와 막팔에 막팔이 꺾었다 아 저거 되면 안 돼 와 명품 의상이야 그리고 소민 씨는 가재 옷 입고 얼굴은 ET고요 그 다음에 얘기 쉽게 얘기하니까 웃기다 그 다음에 양세찬 씨는 외계인 분장하고 정장 차림입니다 안 걸리면 돼 아 나한테 했던 거 네 맨인 불레 아 아 안 걸리면 되지 그치 야 이렇게 피터지겠는데 가운데 거 걸려도 웃기겠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고요 아무도 안 걸리네 제일 무난한 이게 나은 거 같아 차라리 이게 제일 무난한? 그래 맨 왼쪽에 석진, 재석, 종국 팀 거는요 유채석 씨는 지미집 그대로고요 그대로고 김종국 씨는 마동석 그대로고요 아 이거 이거 이거다 저거다 지효, 세찬, 소민 씨는 그대로 불텀봉이나 그래 그래 지석진 씨는 ET 얼굴에 나비 넥타이를 매고 정장과 구두를 입으시면 돼요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잠깐만 나 하하 바꿨는데 내가 붐마이크인데 이거 ET 얼굴이 생겼네 그리고 하하 씨는 ET 얼굴로 군마이크 하하하하 ET 얼굴로 군마이크 하하하하 저걸로 나 하하하하 저걸로 나 저걸로 나 저걸로 나 야 근데 이거네 얼굴 얼굴 ET 어? ET 얼굴 아 소민이 어떻게 되는 야 너 나 나갔을 때 ET 얼굴 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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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예 아 우리 그 악구정 로데오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께 너무 재밌었어요 아 민지 씨 다시 한 번 뵙고 싶은데 예 아 우리 콘서트 열렸었거든요 아 우린 난리였어요 길거리 노래방 자 팀끼리 같이 서주시면 아 네 왜 너네 사이에 많이 앉아진 것 같다 너무 좋아 근데 소민이가 오자마자 저한테 하하 때문에 자기 돌아버리겠네 하하 때문에 자기 돌아버리겠네 하하 때문에 자기 돌아버리겠네 하하하하 나 오늘 진짜 피곤했어 너무 피곤했어 아 근데 얘가 진짜 얘는 얘는 왜 그러느냐 자꾸 소민이한테 아 형 너무 잘 달라붙어 막 던진데 다 잡아 똥인지도 모르고 먹는다니까 막 뿌리만 막 먹는다 막 근데 소민이는 진짜 약간 진짜 얘는 그런게 있어요 없잖아 있어 얘는 진짜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3시 정도 셋 정도 모여있잖아 그럼 거길 가 하하하하 끌리는구나 그냥 어 가 자 저희 연령고지 촬영 컨셉이 결정될 최종 미션은 영국의 예술가 뱅크 씨의 그림 파쇄 퍼포먼스에서 차관한 7인의 뱅크 씨입니다 현재 각 팀의 그림은 4개의 버튼과 연결되어있는데요 4개 중에 2개는 그림의 절반이 파쇄되는 버튼이고요 1개는 그림 전체가 한 번에 파쇄되는 거고 나머지 1개는 아무것도 효과가 안 되는 꽉 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그림과 연결된 12개의 버튼이 랜덤으로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그래서 버튼을 잘못 고르면 본인 팀 그림이 파쇄될 수도 있겠죠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림이 전부 파쇄된 팀은 탈락이고요 마지막까지 그림이 파쇄되지 않고 살아나는 팀의 연령고지를 저희는 촬영할 예정입니다 진짜 랜덤이네 진짜 랜덤이야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우리께 이게 딱 적당하고 이게 딱 적당해 전체적인 구도를 안 돼 저거 안 돼 야 저 우리꺼 되면 지옥이다 우리꺼 되면 지옥이야 우리꺼는 과해 우리꺼는 과해 우리꺼는 과해 두머치고 그냥 가재가 나 너무 변종이야 자 그럼 쫙 서 자 봅시다 그림 피해 주시고 1 2 3 1 2 3 1 2 3 좋아요 갑시다 오케이 여기서 보자 드나 간다 가요 네 해 주시면 돼요 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아이씨 아 안 돼 안 돼 아이씨 안 돼 반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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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만 남은 되는 거예요 사라 남은 사라 남은 사라 남은 저렇게 많이 잘려? 뭐라고 해달라고 이런 거, 이런 거 날려야 돼, 이런 거. 날려야 돼. 날려야 돼. 날려야 돼. 나 9번이... 오케이, 가! 넘버 나인! 8번이에요, 이거예요. 어, 8을 올려서 9번이라는 거. 어, 8번이야, 9번인데. 어, 잘못했다. 9번 생각하고 8번 했다. 어, 잘못했다. 9번 생각하고 8번 했다. 어, 잘못했다. 9번 생각하고 8번 했다.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살았다. 그럼 너네. 우리야, 누나, 몇 번? 그럼 저 형 9번이 되면 9번 하자. 12번? 그럼 저 형 9번이 되면 9번 하자. 12번? 오, 거침없다. 오! 오! 자, 다음. 안 돼, 저거 날려야 되는데. 소민이, 소민이. 야, 이거 세 번째 거 날려야 돼. 죽으려고 하면 살 것 같은데. 죽으려고 하면 살 것 같은데. 야! 나이스! 오케이. 죽으려고 하면 살 것 같은데. 야! 나이스! 오케이. 2번 남겼는데? 철 봐. 너무 좋은데? 와. 형, 잘해야 돼. 우리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자, 7번! 자, 7번! 어, 행운의 7번. 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나 박진영이 아까 했던 거 9번 하자. 9번? 자, 9번. 한 거 아니야? 안 했어? 가운데 거다, 가운데 거.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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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 날아가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날아갔네. 한 번에 날려왔구나. 우와. 저게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지금 50%의 확률인 거야, 이번 선택에 따라서. 왜 이런 게 나한테 나왔어, 국종아, 니가 해 줘. 이거 날려줘, 제발. 국종아, 이거 폐찬해 놓을 거 날려야지. 星 suffering프트yd 성격수 ! 제발 날려줘. 오빠 잘 제발 날려줘 진짜. 나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나 이게 더 낫습니다. 나도 나도. 나 왜냐면 저기 지금 이티 얼굴로 정장 입어야 되거든. 그거보다 샘 스미스가 더 나아. 형 1번이 지금 우리 거였잖아. 그렇지 그렇지. 2번이 갈까? 가로 안 읽겠지. 바로 옆에 1번 2번 붙지 않았을 거야. 붙었을까? 안 붙었을 거야. 이거 가. 오케이. 제발. 그거 아니야. 누구야. 제발. 2번. 그거 아니야. 누구야. 제발. 2번. 그거 아니야 아니야. 누구야. 제발. 2번. 아 꽝이다. 아 꽝이다. 아 꽝이다. 아 꽝이다. 아 더 봐. 그렇지. 여기 붙어있으면 이거 왔다니까. 형 드라마 다행이야. 나이스 나이스. 형 나이스 나이스. 형 드라마 다행이야. 나이스 나이스. 형 드라마 다행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 좋아할 일이 아닌데. 형 나이스. 나 2팀. 오케이. 오케이 하아 형. 2팀. 오케이.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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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미션 결과 그림이 전반 파세되지 않은 재석팀 승리입니다. 가지가 났다. 가지가 났다. 와 이게 뭐냐 갑자기. 아유 쌤통이다. 쌤통이야. 아유. 아유.